성적을 하고는 네가 지금 학교를 놀러 다니는 거야? 공부하러 다니는 거야? 우리 집 못 듣고 있길래 엉망치 쳐다봐! 어떻게 세 번째 컬처 프로젝트 느낌이 오셨는지요? 이번의 팬랍은 가족과 함께 1박 2일 동안 하는 프로젝트입니다. 1박 2일 동안 캠핑하면서 락 공연을 즐기면서 가족과 함께 소통하고 축제를 하는 세 번째 컬처 프로젝트입니다. 참여 응모는 5월 7일부터 베가렉소2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며 스카이 베가를 사랑하는 누구나가 참여 가능합니다. 아니 스카이 베가가 지향하는 가치를 공감하는 누구나가 참여 가능합니다.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